저쪽도 덱수가 좀 많네 집주장이네 뭐야 아 저거 제외 저거 제외 저거잖아 얘 제외덱인데 얘가 뭐였더라 얘가 이게 제외 전투하면 박해하고 이 턴 끝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긴 하는데 끝낼 수 있나 애초에 지금 아니면 참아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안되면 참아야 돼 안되면 참아야 되는데 이게 되는 일인가 참읍시다 참아야 되네 한장파괴 우와 명중률 봐 무섭다 셰이렌 보내서 셰이렌을 보내서 잘못하면 한방나는데 이거 셰이렌 현실변 가라씨 어후를 부탁한다 백에서 툭소니 어 한 턴에 한 번이 적이 없구나 낙인단제 같습니다 적이 한 턴에 한 번이 없구나 계산중인가? 재물? 반드라야 멍뽁뽁뽁 아 철거 마이 턴 자 괴다 우와 남아 왜? 우와 남아 오십 우와 데미지가 난 슬로 얘가 아마 적어있을 것 같다 강제인가? 너무 지금 인간이 컨트롤하는 느낌이 아닌데 지금 빙검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는 이게 맞긴 할건데 버티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기는 맞을건데 모든 인류를 계산했을 때 이게 맞기는 해 미라제이드 그리고 유지해서 미국 대효과 지정 또 저번이 발동이지 낙인단 대세트 턴핸드 조안하는데 발동했을 때 효과발동이랑 저거랑 다르니 혹시 써야되긴 지금 써야되긴 이 다음이 문젠데 잘못하면 낙인 개막 세트해야 될수도 있겠는거 그렇지 경찰 너무 턴 macro 제발 두데 ante 반반 포용 발병 잡 발 발병 integr 그거야될 공 talented 재 어... 갈지 못해서 파괴됐습니다. 아 맞네 이거 저거 있구나 생각합니까 이제 저거... 저거 나올 때 됐는데 일만 펀치. 제외된 것만큼 펀치 날리는 거 일단은요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일어서 이거 한방이 안 끝나는 상태로 일어났다가 지금 대참사 일어나 몰라요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크로페이스 난리났네 저 녀석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다. 내꺼도 돌려줘요. 일단 써야 돼 써야 되는 게 맞다. 무한 포용 각 재는 거 같긴 한데 저기 무한 포용일 거 어디나봐 깐깐 느낌상은 이 효과는 쓸 수 있으니까 꽃본족이 감지되었습니다. 무교사 일단 짐지 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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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나도 쓸뻔하다가 기억났어 괜찮아요 줄 알아 지명자 네 한 장이라도 드루 해야되니까 Gröning 곰 퓨 엉 파이 쭈 저거.. 저거잖아 아 그 아닌가 삑 모아야 돼 미 일단은 전부 다 파괴 아리넘 아기늉 알게 놓을 거야 내가 세트할꺼 낙인 주방 위에 세트 솜태하나 와 낙인 융합 아 얘가 여기있어서 안되는구나 이거 지금 낙인 개막 어딨어 개막 개막을 지금 써서 중화 버리고 드라마 툴기야 예 나와봐 솜패 한장 배틀 내리고 낙인 추방 민검용 미라제리즈 가자고 어서 나와봐 세금 내셔야죠 오 이겼다 와 오심남고 이겼어 아이고 오심남고 이겼네 아 힘들어요 오심남고 이겼어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? 우이구 으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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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